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영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면접 준비의 아주 정점, 이 최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필살기 준비 방법, 필살기란 대체 무엇이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체험 전형에 어떤 단계에 있건 중요하지 않아요. 필살기를 준비하세요. 필살기가 준비되면 자소서도 한쾌, 면접도 한쾌, 징후성 검사도 한쾌 뚫립니다. 왜? 일관성이 준비되기 때문이죠. 자, 먼저 필살기가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필살기가 뭐냐, 제가 아주 여러 차례 많은 영상에서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유사 경험 내에서의 성공 경험 내에서의 인사이트, 이 세 가지가 있는 거가 가장 좋고요. 그게 없다면 인사이트를 제외하고 유사 경험 내의 성공 경험, 두 가지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다, 그러면 유사 경험일까요, 성공 경험일까요? 성공 경험을 필살기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성공 경험, 유사 경험, 인사이트, 이런 결합인 필살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필살기가 있어야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최고 수준의 레벨, 이 질문에 한 방에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죠. 근거 찾느라 고생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 좀 뻥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할 정도로 계속 압박질만 할 필요도 없어요. 필살기가 정리된 사람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지니어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수치를 바꿔본 적이 있고, 이런 관점이 있다는데, 이 경험이 진짜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께 물어보는 건 뭐예요? 수치화된 검증이죠. 그때 어땠냐?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 그때 어려움이 뭐였냐?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때 정말 바꾼 숫자가 뭐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필살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내 경험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죠. 나는 그 필살기를 착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부분의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필살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필살기 있는 사람은요, 일단 면접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던질 말을 이미 정리를 해놨어. 필살기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말은요, 필살기를 3개에서 5개 정도는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2개 정도는 1분 자기소개 때 쓰고요, 이거에서 질문을 받으면 최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가 짜놓은 도로가 있는 거야. 이 도로에 면접관을 끌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미 거기 다 짜놨거든? 거기에 육하원칙으로 다 정리해놨어. 과정상의 수칙까지, 대상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와도 내가 여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나를 뽑아야 될 이유에 포커싱이 딱 돼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혹시 다른 질문이 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거는 답변을 못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요, 필살기와 연결된 질문을 똑바로 답변했는가 아닌가요? 이거를 똑바로 답변했다면 다른 질문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조금 놓치셔도 그만이에요. 인성 관련된 생각 조금 접어두셔도 그만이에요. 다른 알쏭달쏭한 이상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 못했어, 아 힘들어, 이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필살기를 다 던졌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면접을 하고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면접관에게 질문을 많이 받지 않아요. 첫 번째 유익과 거의 똑같죠. 면접관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이미 두 가지 식으로 면접관에게 던진 형태가 필살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별로 들어올 게 없어. 진위 여부만 파악하면 돼. 그것도 몇 개 툭툭툭 찔러봤는데, 거의 대부분 답변이 깔끔하게 돼. 숫자비일수로 나와. 면접관 입장에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필살기가 있는 사람은요,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의 답변으로 판단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지 않고 여유있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면접관에게 던질,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서도 자신감이 생겨요. 면접관을 위해서 좋고, 둘째로는 나를 위해서 좋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 필살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면접장에서 말이 바뀌어요. 내 말에 실리는 공기의 무게가 달라져요. 나의 자신감, 나의 눈빛, 나의 텐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필살기를 준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필살기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3C와 4P에 결합을 한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끝에 3C와 4P를 정리하는 개념적인 내용에 대해서 달아드렸고요. 또 구독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텍스트로 정리하는 방법도 달아드렸어요. 그 내용을 꼭 연결해서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필살기를 도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부터는요, 필살기의 구성 요소인 유사경험, 성공경험, 인사이트, 각 요소에서 어떤 내용, 왜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결론, 필살기만 끝난다니까.